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이 단어가 unnecessary 인데 여기 하이픈이 연결되어 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냐면요. 여기를 눌러서 이 글씨 쪽으로 가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거를 한 단어로 움직이게 하려면 원래 단축키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니까 이거 편집해서 하이픈 자간 조절 컨트롤 알트 J를 눌러주시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. 여기에서 표준에 와서 편집에 와요. 그러면 여기서 하이픈을 이렇게 없애주고 단어별 분리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확인을 해 볼게요. 확인하면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. 확인 그 다음에 저장 단어가 완전히 분리된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께서 코어께서 작업을 하다가 하이픈이 너무 나와서 하이픈을 없애고 싶고 그 다음에 하이픈이 없앤 그 단어를 한 줄로 그러니까 다른 줄로 넘어가게 하고 싶으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집에서 하이픈 자간 조절로 와서 이 표준으로 와서 편집에 들어가서 이 자동 하이픈 이걸 해제하고 그 다음에 단어별 클릭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 자 자